안녕하세요 라자드 MD스피입니다 MD세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AU&E에서 꼬다리 시장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유키 라는 모델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키의 구속모델로 유키 SE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AU&E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포터블 대겜프를 한참 전에 출시했었는데요 그 시기에 비하면 이 꼬다리라고 부르는 제품이 출시 시기는 한참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키여서 바로 유키 SE를 출시하면서 라인업을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AU&E의 로드맵을 보면 앞으로 유키 시리즈를 다 변화할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키, 유키 SE, 유키 플러스, 유키 프로 이렇게 내 모델 구색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유키 프로는 아마 생김새를 보건대 좀 블루투스 리시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유키 SE인데요 SE는 보통 스페셜 에디션으로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키와 유키 SE 가격 갭을 생각하면 스페셜이라기보다는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나오지 않았나 약간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나왔던 유키는 미들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키 플러스는 프리미엄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보급형, 미들급, 프리미엄급 나오면 중간 모델이 가장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좀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애인이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유키를 가장 먼저 선보여서 많이 대중들에게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급형, 프리미엄 이렇게 시장 진출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키보다 상위 모델을 기다리는 분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이보다 상위 모델이 나올 테니까 이번에는 보급형 유키라고 할 수 있는 유키 SE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키랑 유키 SE 두 모델을 같이 놔봤습니다 선생님 쪽에 가까운 화이트 모델이 유키고요 제 쪽에 가까운 이 퍼플 보라색이 유키 SE입니다 유키 SE는 154,000원이고요 유키는 249,000원으로 95,000원 차이입니다 이 두 모델을 좀 같이 설명하면서 유키 SE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해 볼까 해요 먼저 유키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키는 듀얼 CS43198 117 셋을 사용했고요 32비트, 768kHz, 그리고 DSD는 256까지 지원합니다 화이트 컬러 단일 컬러고요 뒷면에 볼륨 조절 버튼이 있어서 이걸로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 두 개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개인 조정도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세라믹 PCB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유키의 사운드는 약간 우아한 특성을 갖고 있고 둥글둥글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보통 이런 꼬다리 대겜프들이 이렇게 좀 둥글둥글한 사운드보다는 좀 더 악센트 있고 다이내믹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편인데 유키는 기존에 있는 꼬다리 제품들과는 좀 사운드의 특성이 달라가지고 얘만의 캐릭터를 잘 구축한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느껴졌었습니다 유키는 중적대가 풍부하고 레이어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체감도 좋고요 제가 가장 높게 사는 특징은 에어감이 담겨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생생하고 해상도도 높고 음 끝에 질감 표현도 아주 잘 해내줍니다 확실히 유키를 들어보면 장점이나 매력이 엄청나게 넘치는 그런 사운드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사운드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반응이 전반적으로 빠릿하지 못하고 소리가 약간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유키가 약간 배음이 좀 뛰어난 이런 꼬다리거든요 중저약이 좀 부스되어 있고 중력대가 살짝 앞에 나온 편이라 공간이 넓게 펼쳐지지 못하고 약간은 협소하게 들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먼저 유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훑어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키 S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키 SE는 ES9280 AC PRO DEC 칩셋을 사용했습니다 32비트 768kHz 그리고 DSD는 512까지 지원해서 좀 더 유키보다 나은 점도 있고요 급 나누기 때문인지 뒷면에 볼륨 버튼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볼륨 조절뿐만 아니라 개인 조정도 안 되는 게 살짝은 아쉬웠습니다 보급형 유키가 유키 SE라고는 해도 사실 볼륨 버튼이 빠진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캐스타의 제품도 볼륨 버튼이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쌤쌤이지 않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은 유키랑 동일하게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보면은 색깔만 좀 다른데요 유키가 눈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유키 SE는 특이하게 퍼플입니다 네 이런 부분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충분히 다른 덱앰프 제품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매력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윤희가 약간 BTS나 IU를 겨냥하고 한국 시장을 겨냥한 컬러를 보이지 않았나 약간 내 에피셜을 불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시장 특화 색깔이다 이렇게도 좋게 좋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키에 쓰이는 디지털 덱 회로와 아날로그 앰프 회로를 분류한 이중 레이어 구조와 16개의 트랜지스터 등으로 구성된 유키의 4채널 풀밸런스 디스크립트 앰프는 그대로 계승되어 있습니다 유키 SE의 사운드는 호방하고 직관적이며 섬세합니다 중지역이 담백하고 리니어한데요 점은 어느 정도 깔끔하고 엣지감 있으면서 다이내믹과 파워를 갖췄습니다 과연 이제 보급형 엔트리 모델답게 좀 더 에너제틱한 것을 부각시키지 않았나 싶고 윗모델은 그와 대비해서 좀 더 우아함을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유키 대비해서 배음이 좀 빠지고 배경 표현에 있어서 좀 중립적인 뉘앙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키와 해상도 차이가 있어서 저역과 중역은 살짝 거친 질감이 느껴지고요 대신에 중역은 말끔하고 유키 대비해서 살짝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테이징 자체에 넓고 좁은 자체는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중지역이 리니어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음악을 아우르는 이런 스테이징은 좀 더 유키 SE가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키 SE 사운드에 대해서는 스피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데겜프 제품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제품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포시 오디오의 DS2입니다 살짝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갭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DS2가 상당히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뭐 다른 브랜드 딱지를 붙였으면 아마 이 정도 가격을 붙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운드 설명은 상대적인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키 SE 사운드는요 두툼하고 풍성한 스타일의 그런 저음을 들려주는데요 여기에 어택이나 울림 표현들이 깊이감이 있고 진한 타격감도 같이 느껴집니다 속도도 빠릿하고요 보컬 존재감은 악기 소리와 조금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고요 고역 음선이 뚜렷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DS2는요 넓고 풍성한 스타일의 그런 저음이고요 은은하게 표현되는 그런 저역의 존재감이 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것이 좀 후딜레이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짙은 여운이 남으면서 살짝 느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컬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백 보컬이 분리되는 이런 소리들이 좀 더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고역 음선도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볼 때 유키 SE는 뭔가 세로 사운드라면 DS2는 가로 사운드 이런 느낌의 매력이 있다고 느껴졌고요 DS2가 워낙 가성비 제품이라서 이 둘의 갭이 엄청나게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유키 SE가 상급 제품인 것은 확실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혹시 유키 SE랑 매칭했을 때 좀 좋게 느꼈던 이어폰이 있을까요? 저는 커스텀아트에 하이브리드 3 프로를 꽂고 싶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엄청나게 언급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니까 한번 이 기회에 매칭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키 SE가 개인적으로 힘이 좋은 다이내믹이 좋은 그런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이내믹한 이어폰을 덧붙이면 좀 가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떠올렸던 것이 하이브리드 3 프로의 부드러운 레퍼런스 사운드였고요 이런 매칭을 상상하면서 실제 들어봤을 때 제가 상상했던 대로 좀 더 재미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폰이 넓게 그리는 스테이징 그리고 앰프에 깊이감 있는 소리 표현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어폰 매칭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어울리는 노래는 있었을까요? 제가 타 커뮤니티 보다가 찜한 곡인데 메이브라는 아일랜드 뮤지션의 원아일러브라는 곡이 참 좋더라고요 이 곡이 약간 가스펠 느낌의 곡인데 순백의 배경에 성스러운 빛을 쬔 것 같은 보컬 표현이 아주 뿅 가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 원곡 자체 녹음이 좀 잘 된 건지 어떤 기기로 들어도 어떤 이어폰 헤드폰으로 들어도 상당히 좋게 들리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이 곡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유키 SE가 유키 대비해서 배음을 좀 빼고 담백하면서도 순도 높은 표현을 해주는데 이 노래에서 보컬의 순수함을 온전히 담아내면서 잘 표현해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터블 대게임프 중에서는 저는 상급에 속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품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이만한 디자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혹시 스핑님 이거를 능가하는 디자인 떠오르시나요? 같은 투명한 기판인 퀘스탈 시리즈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퀘스탈이 M15 그런 투명 기판으로 많이 인지도를 널리 알리긴 했는데 사실 이게 아윈이가 따라쟁이가 아니에요 원래 옛날에 포터블 대게임프 중에 B1, B1S 뭐 그런 제품이 있었었는데 그 제품이 이것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기판이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니멀화해서 한 게 약간 이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퀘스탈도 좋고 이것도 개인적으로 둘 다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상위급 디자인을 떠올려 봤을 때 저는 확실히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매력적인 디자인이고 가격대에 비해서 확실히 적어도 부족함은 없는 그런 사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쁜 디자인과 좋은 사운드에 포터블 대게임프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UQSE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순수하지만 순진하진 않아요 이거 조금 특이한 느낌인데요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영상과 더불어 UQSE 런칭 할인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선물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 UQSE 증정? 예상이 벗어나셨는데요 가죽 케이스도 같이 증정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검은 블랙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걸 씌우면 UQSE의 예쁜 디자인을 살짝 가리는 감이 있는데 이번 UQSE가 UQ이랑 다른 덱 칩셋을 사용해서 그런지 기존보다 약간 열감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손에 만졌을 때 약간 뜨끈한 감이 있는데 이 가죽 케이스들을 씌워서 좀 더 그런 불편함을 덜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런칭 할인 이벤트로 매력적인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AU&E의 맛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전체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